Q. 연구소 인테리어 여기인가 우리의 시작이 우리의 연구소야 연구소 인테리어 누가 했더라? 예지 언니가 하지 않았어? Q. 연구소 인테리어 내가 했었어? 어 제가 했습니다 연구할 거리가 아주 아주 많군 오늘의 연구 주제는 무엇이오? 무엇인지 다들 알고 왔어? 알고 왔어 김밥! 그렇지! 오늘의 연구 주제는 바로바로 김밥이요. 우리 김밥 좋아하잖아. 우리 김밥 매일 먹잖아. 우리 거의 소울푸드 수준이야. 그럼 다들 김밥이란 뭐라고 생각하오. 너 왜 말투 조선시대요? 나는 조선시대에 꿈을 꿨기 때문이요. 아직 잠에서 덜 깼어. 각자 생각하는 김밥이란 뭐예요? 김밥은 참치김밥이지. 김밥은 참치김밥이지. 김밥은 약간 한 큰술 같은 느낌이야. 약간 이렇게 밥 위에 반찬 얹고 김 얹어서 크게 한 입 먹는 느낌?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 조선시대 김밥이야? 왜? 그럼 다들 최애 김밥은 뭐야? 아무래도 참치? 나도 참치. 나도 참치. 그리고 가끔 멸추. 아 멸추 맛있지. 땡초 약간.. 땡초.. 약간 매콤한 거 땡긴다 하면 멸추. 그러면 약간 불호인 김밥은? 뭐? 진미채. 왜? 왜 멋있는데? 약간 소화가 안 돼. 아 소화 이슈가 있어? 소화력이 부족한 거네. 약간 진미채가 들어오면.. 그건 언니 소화력의 문제야. 그런 거야? 그래서 아이돌이면 다 소화할 수 있어야지. 나는 그거. 아 약간 그런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아이돌이잖아. 오케이 알겠어. 내가 분발하는 거지. 소화력을 좀 더 기르도록 하자.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슬슬 1단계로 진입을 해볼까? 좋아 좋아. 1단계는 우리가 일단 여러 가지 김밥들을 시식을 해볼 거야. 아무래도 연구소니까. 좋아. 연구를 해야겠지. 연구를 위한 거지. 건강 현미가 뭘까? 이게 뭔데? 현미밥이 없는데? 밥도둑김밥? 먹고 맞추자. 이름을 모르는 채로. 어때? 그래. 이름을 모르는 채로 먹어봐. 시식해서 맞추자. 아 테이블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게 돌아간 거야. 와 테이블을 돌리려고 하시네요. 나는 언니가 이래서 좋아. 나도 언니가 이래서 좋아. 이게 돌아갈 거라고 누가 선상을 하겠어. 내가 하나 짚고 돌릴게. 그래. 아 이거 어묵 향이 되게 많이 난다. 어묵이 들었다? 응. 어묵이 들었다? 김밥이. 어때? 차가워. 왜 김밥 차가워야 돼. 약간 집에서 엄마가 짜줄 것 같은 맛? 맞아. 난 약간 김밥에 고기 같은 요소가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여기에는 어묵 한 줄만 들어가 있는데도 너무 조화로워서 맛있는 것 같아. 입을 헹구고. 입을 헹구고. 그치. 다들 오이 못 먹는 사람 있어? 나 오이 좋아해. 오이 좋아해? 근데 밥이랑 오이가 어울리나? 한번 시작에 이걸 먹는 게 낫지 않겠어? 근데 이렇게 파는 거야 진짜? 통오이를? 아. 근데 이게 얼마야? 그니까. 거기 거기 있어. 2,000원. 2,000원이야? 괜찮네. 오이가 비쌀 때는 진짜 비쌀 텐데. 나 이건 약간 시가로 가는 건가? 오이 물가에 따라서 오이로 입을 한번 해볼까? 시작하자. 빠르네. 그럼 그럼 지금 우리 8개를 다 먹어봐야 한다고. 괜찮아? 응. 진짜? 응. 맛있어? 맛있는데? 그래? 고소하고. 일단 넣자마자 참기름 향이 확 나. 응. 우와 너무 맛있어. 근데 씹을수록. 왜 이렇게 고소해? 근데 이럴 거면 그냥 오이만 쌈장에 찍어 먹는 게 낫지 않아? 아 근데 나는 생각보다 밥이랑 잘 어울려. 난 너무 괜찮은데. 난 너무 괜찮은데? 난 씹을수록 고소해. 그래? 진짜? 오. 진짜요? 그냥 원래 파는 게 아니라요? 혹시?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근데 진짜 원래 드시는 레시피세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비주얼이 일단 식욕을 한번 확 떨어뜨려서 그런지 기대가 훨씬 이상해. 떨리는 기대 이상해. 너무 맛있어요. 눈 앞에서. 너무 맛있어요. 뭐 먹어볼래? 뭐 먹어볼까? 묵참은 조금 맛이 세니까 우리 나물 위주로 먹고 마지막에 묵참으로 갈까? 그럼 해초 어때? 톳 먹어봤어, 톳? 톳 먹어봤지. 쌈장, 쌈장이래. 초장에 이렇게 비벼. 뭐를? 톳, 톳. 난 톳을 따로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톳을? 응. 아이돌이면 먹어야지. 아, 그래? 왜요? 톳이니까. 아, 그런 거야? 그럼 아이돌이니까 먹어볼까? 먹어보자. 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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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톳이니까. 톳, 톳, 톳. 일단 우리 순위 정해야 되니까 잘 기억해놔요. 기억이 안 나. 난 오이 김밥이 지금까지는 제일 맛있었어. 어머. 이거 진짜예요. 이든. 아, 이거 비린 냄새나. 마트 그거 같아. 추워. 뭐냐. 마트 가면 추운 코너 있잖아. 고이 가면 나는 냄새. 뭔지 알아? 너무 알겠지? 어, 맛있는데. 생각보다 나는 비린내보다 먹으면 드라긴 한데 힘들 것 같으면 먹지 마. 난 이걸 먹어봐. 오이 김밥을 하나 더 먹겠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너 오이 김밥의 벌칙칙을 파 놓을까? 아니, 난 진짜 오이 김밥이 맛있었어.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 근데 6,200원. 뭐라고? 아, 근데. 빛살만 해. 해초니까. 아무래도 해초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뭘 먹을까? 계란기밥 먹을래? 류진이는. 계란을 너무 좋아하니. 아니, 근데. 어! 매콤할 것 같아. 어, 진짜? 이 땡초가 보이네. 짠. 맵지 않겠지? 이거 어떻게 넣어? 넣을 수 있지. 이거 어떻게 넣어? 넣을 수 있지. Scorpionlers Needed 을 씻자. 류진이가 묻래. ysis commitment 이하루는 너의 극ontor leal product. 흐을 아기신 걸어야 하는stan. 은 JONAS. 과연 방법은 해줄건위기든? 감소 혀의 갑자기 매운맛이 정말 훅 떨어 astronom이다. 그러니까. 몽실몽실 하다가 포인트! 오 근데 진짜 매운데? 매워 진짜 매울 것 같은데? 오이김밥 하나 더 먹어 한 번 먹어 오이김밥 오이김밥 채령이 꺼네 그럼 채령이가 조금 매운 게 가라앉게 우리 이거를 먹을까? 좋아 좋아 꽃나물? 꽃나물 이건 내가 곤드레밥을 진짜 좋아하고 그 곤드레나물 냄새가 나 맡아봐 근데 생각보다 뻑뻑하다 왜냐면 우리가 곤드레나물밥 먹으면 참기름도 넣고 쌈장도 넣고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잖아 근데 얘는 약간 그 전을 먹는 수분? 어 짝 짜서 그냥 그대로 넣는게 그래서 뭔가 이 밥이 좀 더 기름칠과 좀 더 쌈장칠이 돼 있으면 더 맛있지 않았으면 쌈장칠 그치? 싸움 잘하면 좋으니까 스님 다시 손을 잡았어 나는 먹였어 최고의 김밥 하나 둘 셋 밥도둑 김밥이 밥도둑 김밥이 진짜 밥도둑 이름 너무 알지 세 표를 받아서 4명 중에 체운인 통오이 김밥? 나는 근데 2등이 통오이 김밥이야 그치? 난 3등인 오이 난 2등이 무참 그리고 3등이 통오이 오이도 그래도 상위권 있네 오이 진짜 상위가 다 상위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 저것만으로 이런 맛을 맞아 2,900원에 내가 저 맛을 느낀다? 오 2,900원 아니 2,000원 2,000원 2,000원에? 2,000원에 단돈 2,000원? 단돈 2,000원 단돈 2,000원은? 단돈 2,000원에 통오이 김밥? 그거 같아요 첫 번째 토론 빠밤 김밥에는 밥알이 몇 개가 들어갈까? 1,500개 1,468개 언니 잘 생각해봐 김밥 한 줄에 보통 얼마에? 아 김밥 한 줄? 1,500원이지 1,500원 한다고? 너 편의적인 김밥 말하는 거야? 너 혹시 언제 언제적 김밥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요즘 기본 김밥만 해도 3,500원은 4,000원 해 오 타임슬립 아까 그 꼰마김밥이 3개에 2,000원이었는데? 그것은 지역 차이도 있지 않을까? 지금 수원 차별한 거야? 어머니 지금 와 오 미안 누래도시 수원 차별 나 지금 더 밑에 있는 전주에서 왔어 밥알이 몇 개고? 한 줄에 2,000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집집마다 틀리지 않을까? 밥이 많은 집이 있고 밥이 적은 집이 있잖아 그리고 또 밥 쌀의 크기가 더 긴 데가 있잖아 그런 거 인도마라는 거야? 아무래도 인도에서도 김밥을 즐겨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2,000원 쌀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송곳니 아니야? 송곳니 쌀벌레를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 2,000원 쌀 보면 길게 생겼잖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런데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적게 들어가겠지 아니지 얇잖아 크잖아 얇잖아 크잖아 얇잖아 근데요 이게 밥이 질다 밥이 질어서 지금 하나를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 몸이 됐네 그럼 한 알인 거야 그냥 한 알인 거야 아 이게 한 알인 거네 그러면 그치 그치 우리 이렇게 팀이 하나잖아 얘네도 한 한 거지 그렇지만 얘네도 한 한 거야 있지는 뭐야? 있지는 하나야 그치 김밥은 뭐? 하나야 그럼 내가 물어볼 게 있어 뭐? 김밥이 얇은 게 좋은지 두꺼운 게 좋은지 김밥이 얇다면 뭔지요? 그러니까 쌀 너 자꾸 쌀에 집착할래? 너 혹시 이천 쌀 홍보대사야? 너 앰버서더야? 이천 쌀 앰버서더 시켜주시면 또 너 의심스러워 아주 아니 아니 왜 쌀도 깨가 두꺼운지 얇은지 이것도 있잖아 호불호가 미안해 내가 그런 것까지 음미는 못하는 편이라 너 잔머리에 잔머리에 깨 붙었어 집 가는 길에 먹으려고 했어 고소하니 맛있잖아 어딨는데? 여기 여기 여러 개 붙여넣네 몇 갠데? 네 개 하나씩 불러? 하나도 나눠 먹는 거야 저희 깨 넷쪽도 다 나눠 먹는 거 그러면 우리 김밥의 밥 알 개수는 하나로 하나 통일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가서 김밥 한 조각의 두께는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아 이 두께? 설명을 잘못했네 난 최대한 얇았으면 좋겠어 나도 얇은 거 나도 얇은 거 좋아해 난 적당한 거 젓가락으로 들어서 터지지 않아야 돼 약간 스킬의 문제이기도 하네 나의.. 내 젓가락 스킬? 어 너의 젓가락 스킬? 부족했다 콩가 좋아 우리 돌아가면서 한 번씩 썰어보자 꼬다리는 좀 제외할까? 내 등분을 내자 아니 언니 혹시 장 잡혀? 그렇게 때릴 거야 너 여기 정육점인 줄 알았잖아 오케이 쓱싹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돼 그럼 요리 자유 아니에요? 그쵸? 그럼 누가 누가 얇게 써나 해 누가 누가 얇게 써나 그래 근데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터지면 끝임 예지언니 시작하니까 말 많아졌어 터져라 터져라 김밥 끊어짐 김밥 끊어짐 이미 터진 김 끊어짐 저런 저런 오픈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썰고 나서 그 얘기 나왔으니까 그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고개하지 마 와 잘했다 이거 좀 얇다 이거 좀 잘했다 그 잡은 거 내려놔 볼까? 혹시 위에만 잡아 투명하지 않아 여기 재료 사이에 보여 잘 잘랐어 잘 잘랐어 저거 인정해 주자 이것부터가 잘못됐어 언니 이미 터졌어 두 번 선다며 두 번 선다며 두 번 선다며 지금 좀 모양을 잡고 있는 거야 응 아슬아슬해요 이건 아예 그냥 그거 아니야? 진짜 자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제일 나빠 제일 나빠 야야야 야야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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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정도 두께를 좋아합니다 저는 이 정도 두께를 좋아해요 야 너 나한테 이 정도 두께를 좋아해요 예지 언니가 진짜 잘한 거네 그러면 아 너무 느리다 예지 언니가 진짜 잘한 거네 그러면 괜찮았지? 잘했어 잘했어 오 예뻐 예뻐 예쁘다 나 이 정도 두께 좋은 거 같아 잘 잘랐어 예지의 탓 아 근데 솔직히 반 자를 땐 큰 생각 없이 자르긴 했어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누르더라고 김밥을 그냥 맞아 이게 얍삽해진다 되게 오 되게 도톰한 김밥 좋아하나 근데 근데 유나는 적당한 크기를 좋아한댔어 없대? 진짜 이상적인 김밥 크기 아니야? 그건 맞아 예뻐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압이 뭉쳐있어서 그런가? 근데 난 이 정도로 먹을래 아무래도 스킬이 부족해서 저렇게밖에 못 자른 거 같아 요즘은 되게 잘한 거 같아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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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 언니 나 터졌어 내가 진짜 잘한 거네 그러면 맞아 누구의 김밥 조각이 최고라고 생각해? 난 내 거라고 생각해 난 내 거라고 생각해 채령 언니는? 나는 뮤지션 김밥이 제일 예쁜 거 같아 응 좋았어 그러면 김밥 탐구 3단계 김밥 말기 각종 김밥을 먹어보기도 했고 이런 공부도 했으니 이젠 직접 김밥을 말아봐야겠지? 그래서요? 그래서요? 재료들을 넣어주세요 어? 제가 잘못 본 건가? 어? 마요네즈 귀여워 뉴텔라를 꼭 넣어야 된다고? 게임을 통해서 이긴 1등이 재료를 직접 분배해줄 겁니다 1등이 나머지 멤버들 걸 다 분배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하게 될 게임은 바로 김밥 재료 단면 맞히기 입니다 뭐예요? 진행이 왜 그래요? 설수하지 못하네요 김밥 단면 사진을 보고 재료를 유출해내면 돼요 김이랑 밥이랑 깨 제외예요 네 이거 써놓고 우기는 거 이제 국물 없어요? 시간 지나서 안 드는 것도 안 됩니다 저 준비됐습니다 아 너무 긴장을 해버렸어 아 어? 나는 저 흰색이 뭔지 모르겠어서 떡인가? 난 돈까스인가 했어 떡이 왜 뭐야? 오이가 있었어? 응 오이는 무조건 아니야? 나 오이 샀어 나 오이 안 썼어? 안 썼어 그리고 시금치가 아니라 상추예요? 생각이 없었네 나 2점 나도 2점 나 3점 나도 3점 왜? 나 계란 왜? 3개 맞췄으니까 아 그렇구나 어 뭐예요? 아니 저희 넘기지도 않았는데 미트 계란 이거 아까 해초 김밥 그거네 그러니까 완전 해초 김밥 완전 해초 김밥이네 와 저 1등 맞죠? 근데 솔직히 톳이라고 썼어야 인정해주시는 거죠? 해초가 톳 아니에요 해초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저 수수깡 같은 거 뭐야? 쪽파 쪽파 아 쪽파 수수깡 저 가운데 뭔네 떡이야 진짜? 마 아니야 마? 무 아니야? 꽁치? 저 생선이라고 썼어요 아 언니 나한테 해초 안 된다며 그건 다르지 해초랑 토시랑 다르다며 다르지 그건 생선이랑 꽁치랑 같아 그러면? 같지 그럼 무 조금 킹 같네요 어 무가 맞잖아 장아찌 물은 아니죠 무랑 장아찌 다르죠 이 때 처럼 차량 언니 축하해 감사합니다 차량 언니 축하해 아까 나 김밥 썰 때 뭐라 했던 사람들 아무래도 유나가 제일 뭐라고 하긴 했었지 아무래도 류준은 이거 바로 옆에서 딜을 넣지 않았나 이거 팥인가요? 꼭 넣어야 된다고 했죠 아 안 해요 아 안 해요? 왜 그래 우유 빛깔 이채령 백화 씨 예뻐요 우유 빛깔 이채령 1월 8일 마인만관부 위치 컴백 이채령 솔로 뮤직비디오 언니가 삼겹살을 좋아하나 연호를 좋아하나? 아 뭔데 제가 뭘 안 좋아하겠습니까 남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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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비두비 주비두비 주빠라 현실적인 광고가 낫지 않겠어? 차량 씨가 제 연어를 주셨어요 베이컨이다 김치다 마라소스 괜찮으십니까? 어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마라네 아 진짜 땅콩 넣는 레전드였어요 맛있겠지? 어 나는 체다 치즈 넣는 레전드였다 감사합니다 토마토 넣어볼까? 토마토야? 두부? 딸기? 글쎄요 나는 팥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그럴 거야? 왜냐면 단맛이 들어가면 더 맛있어 마라에 삼겹살이 다 돼 그래서 누텔라도 괜찮고 고구마? 고구마? 차라리 고구마로 하겠습니다 고구마 괜찮을 것 같아 고구마보다 팥인데 진짜 아니 이렇게 할래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김밥을 직접 만들러 가볼까요? 고구구 고구구구 언니들아 나 진짜 제대로 한다 제대로 해라 밥을 얼마나 써야 하는 거야? 왜 자꾸 터지는 거예요? 맞아? 이거? 어떡하지? 정말 엉망이다